저 같은 경우는 쇼핑을 하면서 이런 게 있어요, 팔찌 같은 걸 하나로 살 경우 이 팔찌 수익금의 몇 프로를 기부금으로 씁니다. 같은 팔찌면 이제 그런 팔찌를 사게 되는 거죠. 요즘은 소아암도 있고 어린아이들도 병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위해서 헌혈증. 헌혈증 기부. 그런데 왜 항암치료하다가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 같은 것도 모발도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스테인리스트 동생이 머리가 허리까지 왔는데 기부를 하려고 단발로 잘랐어요. 그래서 그걸 집에서 예쁘게 말려놓고 이제. 무섭다. 무섭다. 집에서 말렸다고. 무섭다. 아니 근데 다른 기부가 있으면 윤아하고 저하고 가서 기부를 하면 참. 재능 기부로 해가지고 제가 막 재밌게 이렇게 앞에서 하면 선생님 맛있는 음식 해주시고. 너도 집에 있는 먹을 걸 좀 내놔야 돼. 대신에 먹는 거 내놓는다는 얘기를 한 번은 안 한다. 아무튼 먹는 게 나무발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민 씨는 뭘 기부할까요? 저는 게임을 사실 좋아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임이다. 뭐 김종민이 이겨라? 김종민이 이겨라? 김종민이 이겨라? 김종민이 이겨라? 컴퓨터 게임 같은 거. 부끄러운 줄 알아. 컴퓨터 게임이나 이런 거 게임을 하면서. 그래서 그 나무 같은 거를 키우거든요. 그 키우는 나무에서 또 기부를 또 하는. 아이템을. 아이템을. 아이템을 키우면. 아이템을 사면서 이렇게 기부가 있잖아. 방법이 많네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기부들이 이제 현장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나눔이나 기부를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요. 재능 기부나. 혹은 이제 박수홍 씨가 이제 본인이 여태까지 모아놨던 돈들. 그런 것들을 이제 내놓는 게. 좋다 좋다. 그런 게 정말 좋은. 좋다 좋다. 기부하러 하신 거예요? 아니요. 기부란 이. 이채. 네. 어쨌든 그런. 박수홍 씨도 근데 사실은 기부 많이 해요. 말은 이렇게 하면서도. 그럼요. 어려운 아이들. 많이 하고 있어요. 유정 씨. 기부 얘기도 많이 하고 이런 이유가. 유정 씨 코너인가 보죠 바로? 빙고. 예 그렇습니다. 예. KBS.